어린이 동화극장 롯데프렌즈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린이 동화극장 롯데프렌즈 친구들 안녕 나는 세상에서 먹는 게 제일 좋은 거 있기라고 해. 친구들 나는 또또 한 캔디 꾹. 안녕 난 사람처럼 배불리야. 만나서 반가워. 안녕 너무 힘들다. 얘들아 이제 날도 어두워질 것 같은데 얼른 집으로 가자. 맞아 맞아. 난 너무 배가 고파. 어서 집으로 가자. 알았죠. 자 그럼 출발 진짜 예쁘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고기잖아. 얘들아 얼른 먹자. 진짜 맛있겠다. 아참 그래도 손부터 씻고 가야지. 얘들아 손부터 씻자. 깨끗하게 손 씻자.cular owl isser 먼저 힘을 Academic 원지 원지 이누 것들은 자rix 자 Indiana 꼼꼼히 꼼꼼히 닦아주세요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훔치 훔치 비누워 콧대를 따 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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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떨 buns 아니 해결 하나 둘 셋 짜증나는 수업을 준비해 꾸비를 닦아야 해 근데 고기 닦아야 해 바꿔주세요 아! 해주세요! 내 손이 깨끗해졌으니까 밥을 맛있게 한번 먹어볼까? 진짜 맛있다 아 둘이 같이 먹자 이거 먹어봐 어디가 얘들아 얘들아 고기 진짜 맛있다 얼른 먹어봐 근데 너 손 씻었어? 아니 귀찮게 뭐하러 씻어 괜찮아 손도 안 씻고 밥먹으면 안돼 그쵸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네 이러잖아 우리 얼른 가서 손 씻고 오자 몰라 싫어 싫어 얼른 고기나 먹어보라니까 진짜 맛있다고 정말요 근데 그리피 너 아까부터 야채에서 손 한입도 안대고 고기만 먹고 있는 거야? 야채도 같이 먹자 우리 편집하면 안돼 싫어 정말 너 이렇게 잔솔만 할거야 야채는 너희가 많이 먹었네 난 고기만 먹을래 고기가 정말 맛있거든 고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구와구 맛있는 고기 고기 와구와구 맛있는 고기 고기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맛있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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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 먹기 싫어 고기가 좋아 고기만 먹을 거야 너무 맛있어 땀에 너무 땀에 너무 땀에 너무 맛있는 고기 맛있어 냥냥냥 내가 정말 좋아하는 좋은 채소야 먹어봐 싫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 하얀 채소야 먹어봐 나 이거 먹을래? 싫다고 나는 야채 싫어 고기가 좋아 고기만 먹을 거야 야채는 싫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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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고기 사랑해 안돼 진짜 배부르다 이 고기 너무 맛있었어 그치? 응? 그리피 야채는 같이 먹어봐 야 열심히 먹어놓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튼튼해서 문제없다고 응 진짜 그럼 이제 배부른 거야? 응 그럼 우리 같이 정리하고 치카치카 할까? 좋아 다 같이 정리하자 다 같이 빨리 그리피 어 도와줘 너희가 좀 쉬워줘 그리피 어 배불러서 못 움직이겠어 어 흠 너무 많이 먹었나? 흐흐흠 그래도 고기는 좀 맛있었어 흐흐흑 흐흑 흐흐흑 흐흑 흐흑 어 배불이니까 졸렜네 어 어 얘들아 너희가 다 치워줬구나 흐흑 고마워 그럼 내일 아침에 보자 나 너무 졸려서 입만 좋아하고 있어 왜 이렇게 어울린다 자 우리 그러면 약집을 시작해 볼거다 첫번째 시작 준비 하나 둘 셋 시작 치카 치카 포카 포카 있니 아름니 치카 치카 포카 포카 안니 아름니 메롱 메롱 현바닥도 구석구석 랄라랄라랄랄라 재밌는 야지 아차 치약은 멋지 멜로부터 주세요 캔디코어 잘하는데? 나 왜 그래 나도 치카 치카 포카 포카 있니 아름니 치카 치카 포카 포카 안니 어둠니 메롱 메롱 현바닥도 구석구석 랄라랄라랄랄랄라 재밌는 야지 아차 치약은 멋지 말고 베커 주세요 리핀 양치질은 너무 귀찮아 그냥 잘거야 향치질은 너무 귀찮아 그냥 잘거야 응? 너무욜려 정말 귀찮아 그냥 잘거야 따뜻한 침대에 첫굴 잔잘거야 양치질은 내일 아침에 할거야 어? 그리핀 양치 소문을 해야지 안 들으면 뭐 이빨도 없는다. 그리핀 얼른 이혼하고 양치하는 것도 안하니까. 와 미치하다. 배불리 그리핀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걸까? 그러니까. 저대로 자면 배도 아프고 예발도 아플 텐데. 근데 그리핀 벌써 자른 것 같으니까. 그리핀 다 가서 집으로 오고 싶어. 이거 정말 못 말려. 아유. 허허. 아유. 어떡해 저기. 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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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흐흐흐흐. 바뀌었어. 내가 왔다. 오늘은 어디다가 생을 퍼뜨릴까. 여기. 저기. 아유. 낯이나 새겔 냄새. 멀리 멀리 퍼지거라. 새겔 새겔 퍼져라. 새겔 새겔 퍼져라. 새겔 새겔 퍼져라. 새겔 새겔 퍼져라. 새겔 퍼져라. 맨맨 세균맨 나는 세균맨 여기저기 커져라 빠르게 빠르게 입으로 썩고 썩 어디든 간다 꼬질꼬질 티티한 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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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손을 씻었나 누가 얕치한 몬가 누가 얕치하렸나 내가 너에게 간다 야 세균맨 둘 다야겠다 맨맨 세균맨 나는 세균맨 손을 씻고 담으면 친구를 찾아요 야채를 먹고 편식한 친구 찾아요 야채 안하고 자르는 친구 찾아요 세균세균 퍼져라 세균세균 퍼져라 현대한 친구가 정말 싫어 왜 나 세균맨은다 세균세균하게 나 어? 잠깐 아, 맛있는 새기냄새가 여기서 나는 거였네. 어디 한 번? 여기가 나는 거에요. 음, 다른데. 뭐가 다른데. 부족한 걸? 그래, 그렇다면 내가 새기냄새 채워줘야지. 자, 어디 나가보래. 좋은 생각이 났다. 여러분, 혹시 이 녀석 이름이 뭘까요? 그리피! 그리피! 아, 그리피. 고마워요, 그리피. 그리피. 비비요! 혹시. 비비요. 아, 비비요. 혹시. 그리피요 모르 lado. 그리피가 여러분들에게. 뭐, 아주 안좋은 모습, 그러니까, 어? 예쁘수습관 같은 거 보여줘. 아차는 안 먹었어요. ע싱했어요. Select. 편식했어요 정말? 뭐? 진짜요? 진짜요? 한 개 더 안 들렸어 뭐라고 하는거야? 똑바로 얘기했지 알아듣게 알아듣게 편식했어요 자 알았어요 자 차근차근 조곤조곤 알아듣게 얘기해 줌 뭐라고요? 편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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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또 또 아 손 아 손을 마시셨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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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이 아직 꼬질꼬질 더럽네 자 여기서 문제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어디가 많이 아플 것 같은데 배 배 맞아요 배가 아파요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라서 배가 배가 그러니까 배에다가 세균을 뿌려줘야겠다 배가 배불논 배가 배가 배불논 배가 생일을 배 배가 불금 지시 ucz요 잠시 자막 너무 고기 점점 야채를 야채를 먹으면 고기 손을 막혀 딱! 기다리라! 오픈해 내가 몇 배를 갚아주겠다 그 뭐라 그랬죠? 소라 쏘고? 약치하라고? 편식했어요! 편식? 어떤 걸 편식을 했을까? 고기만 먹었어요 야채만 야채먹고 고기만 먹었구만 어차피 방구냄새가 그렇다면 딱 기다리라! 사과를 이제 들어간다 야채를 안 했으니까 입에 다 붙여주고 야채를 안 먹었으니까 응달을 못하게 엉덩이 다 붙여줘야지 자, 일단 이랬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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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m 왠지 엉덩이 다 붙여 엉덩이 다 붙여 엉덩이에다 붙여 으응 오직이 지마 어 아아 이랬어 엉덩이에다 붙여 아니 자 이제 똥똥 뻥거릇길 좀 그러니까 그냥 벽에 나가 어 야 내일 아침이면 용이 용이 아파서 코 세게 해 꺼다 여러분들 양치 안하고 손 안 씻고 안 먹고 양치 안 먹고 오징어 먹으면 head 여기 세겨메은 여기 감자치께서 좀 적어서 세겨내 줄게요 알았죠? 세겨내해 아 컷다여 이건 거고 헤헤헤헤헤헤헏 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우 잘 잤다 어? 그리피 아직도 잠은 어떡해 그리피 얼른 일어나 우리 일어나서 보물점에 보물 찾으러 갈래? 아우 그럼 나중에 갈래 그리피 음식구 우리 밥 먹자 응? 밥? 응 그리피는 밥 먹어야지 빨리 빨리 배고파 아우 힘든 자꾸를 왜 만져 그래 너무 졸립다 어어어 아우 이거 어떡하지? 내가? 아우 이게 뭔가 아프구나 아프다 호흡 호흡 호흡.. 유아유 유아유 얘들어 응? 너 화장실 좀 달걀게 에잉 이리 one out acá 불네 사르르 콕콕 사르르 콕콕 사르르 내가 아파요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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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뿜 신호를 보내요 뿜뿜 이 신호를 주소 딱 보고 알았지? 아무리 응전어 아무리 응전어 도무지 응가가 안 나와 응가 응가 뿜뿜 응가 응가 뿜뿜 형부만 나와요 뿜뿜 응가 얘들아 나 배가 너무 아프면 엄마가 잘 아싸워 응가 주지? 응가 안 먹으면 응가는 안 나오고 계속 계속 배가 아파요 현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으면 응가 할 수 있어요 응가 네가 안 먹으면 응가 너리 좋아 나 배가 너무 아파도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세균이 배를 아프게 해요 세균 때문에 배가 아파요 힘을 내 크리피 세균 때문에 배가 아파요 힘을 내 크리피 세균이 배를 아프게 해요 크리피 크리피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손 씻고 밥 먹으라고 그랬잖아 내가 봤을 때 너는 지금 배탈이 난 것 같아 우리 지금이라도 건강한 식습관을 좀 가지자 내 말도 안 돼 너희들 말도 안 돼 너희들 말도 안 돼 누가 자꾸 날 아프게 하는 것 같아 어? 상대야 누구세요? 아, 대견맨이잖아 너희들은 나쁜 식습관을 가진 크리피는 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리로 안 되겠다, 원하게 빨리 네가 크리피는 돼야 돼 늘 건강할 수 없어 그럼 친구들이랑 같이 세력만은 물리쳐보자 그래 알았어 여러분, 나쁜 식습관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기로 해요 약속해 줄 수 있죠 약속해 줄 수 있죠 약속해 줄 수 있죠 우리 친구들이 역시 최고야 우리 친구들이 역시 최고야 세균이 나타났다 세균이 나타났다 세균이 나타났다 hii kamu nahi ком사해 줄 수 있죠 제가talwin Planning 15 budget 네 л зарпthere 아, 구독, 그리고 세균이 나타났다 세균이 나타났다 세균이 나타났다 세균이 없나 우리 친구들 다시 한 번 건강하십시오. 양해 줄 수 있어요. 친구들, 최고, 세균, 갱보여. 밥 먹을 때도 우리 약속해요. 간식하지 않고 먹어요. 간식하지 않고 먹어요. 간식이 최고, 약속해. 우리 엄마 아마라고, 우리 같이 한 번 약속해요. 세균, 갱보여. 세균, 갱보여. 세균, 갱보여. 세균, 갱보여. 세균, 갱보여. 세균, 갱보여. 물리쳤다. 친구들 고마워요. 친구들이 건강한 식사는 약속해 주셔서 세균, 갱보여. 물리치고 다시 건강을 되찾은 것 같아요. 진짜 다행이다. 어? 근데 얘들아. 우리 친구들이랑 거의 또 헤어질 시간인 것 같은데. 아쉽더라. 마지막으로 우리 나쁜 세균 면이 어린이들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엄마랑 아빠라고 약속해요. 건강한 식사는 약속. 약속.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나도 안녕. 네. 헤어승ittle. 잘 gesprochen вам은 똥 Buttons이. 진짜. 이제 더 훌륭하네요. 다시 만나냅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유진이 말해 문발리미 크리스도를 보내 주실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날씨라도 롯데월드가 있는 자리에서 즐겁고 구입한 시간을 보내 주실 수 있도록 대단히 고생합니다.